마포갑에 있는 사람들이 농래한테 관심이 없고 구자룡 신지호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게 너무 안쓰러운 일이에요. 조정원입니다. 아 맞아요. 구자룡 의원님이 조수진 의원하고 결선까지 같이 결선. 딱 50프를 못 넘어서 결선을 갖다. 얼마나 이게 잘 싸운 겁니까? 단연 현역 있던 사람을 조수진 의원한테 참 미안하죠. 제가 봤을 때 구자룡 비대위원 정말 승상이 있을 것 같아. 국민으로서 딱 봤을 때 조수진이나 구자룡 했을 때. 승상이 있다니까?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? 구자룡 선택하지 않겠습니까? 물론 조수진 의원도 자체가 안타까워. 같이 붙은 거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. 멋진 대결하는 거지 뭐. 근데 좀 안타까운 여명. 아 그건 좀 요번에 안 되셨더라고. 그 여시 종친회가 우리랑 5만 7천 명이 있어요. 근데 동대문에 안 살아. 빨대왕 그때 뭐 정작 다 동대문에 산다며.